원근씨가 NG왕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떤 실에서 제일 NG가 많이 늦나요? 감독님? 하고 이윤성씨가 질문 주셨어요. 이거 짧게 들어볼까요? NG가 많이 났던 거는 뭐 하나만 딱 꼽자니 참 민망한데 아 너무 많군요? 근데 그 약간 웃자고 했던 얘기인데 생각해보니까 진짜더라고요. 그 원근이가 예고편에 보면은 이렇게 원근이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한혜 선배님 보는 장면이 있는데 선생님 집으로 갈래? 원근이는 다 떴는데 티가 안 나가지고 눈이 감은 거야? 이렇게 엔진해셨군요. 근데 약간 저는 되게 작은 눈 안에 그 큰 눈동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배우들 중에 그래서 그 장면 찍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거 자기는 다 떴다 그러고 자는 조금만 더 떠 보자. 조금만 더 떠 보자. 여러분 보라로 확인하세요. 원근씨. 그래요. 뭔가 가늘다란 눈 안에 검은색이 다 차있는 굉장히 신기한... 저 보고 계시는 거죠? 네. 저 보고 있어요. 네. 묘한 느낌입니다. 글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